벨기에 셰퍼드는 벨기에에서 기원한 견종으로, 높은 지능과 뛰어난 작업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기에 셰퍼드는 4가지 다른 종류가 있으며,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충성심과 성실함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벨기에 셰퍼드에 대한 자세한 개요가 있습니다. 4가지 다양성 벨기에 셰퍼드는 다음 4가지 주요 다양성으로 분류됩니다. 말리노아, 지능과 활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 및 군용견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흑계종, 긴 검은색 털로 인식되며, 가족 애완동물 및 쇼견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터빌엔 화사한 마호관이 털을 가졌으며, 종종 신뢰 동반자로 기르고 있습니다. 라이케누와 튼튼하고 보호적인 성격을 가지며, 활동적이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기원과 역사 벨기에 셰퍼드는 19세기 후반에 벨기에에서 개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계로서 번식되었으며, 그들의 지능과 노동윤리로 인해 경찰 및 군용작업견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외모와 특성 벨기에 셰퍼드는 근육질이며 중간 크기의 체구를 가지며 튼튼한 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또는 삼각형 모양의 귀를 가질 수 있으며, 털은 질감이 두껍고 방수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다양성 각각에는 색상과 털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능과 훈련 벨기에 셰퍼드는 매우 똑똑하며 빠른 학습자입니다. 그들은 훈련과 과업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며 복잡한 명령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화와 긍정적인 강화 훈련이 그들의 발전에 중요합니다. 에너지와 운동 벨기에 셰퍼드는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한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면 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런 가족 동반자 벨기에 셰퍼드는 가족에 대해 매우 충성스럽고 보호적입니다. 그들은 애정을 가지고 가족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들의 예민함으로 인해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관리 일반적으로 건강하지만 벨기에 셰퍼드는 유전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 전기적인 운동, 털 손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와 치아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 벨기에 셰퍼드는 지능과 작업 능력을 결합하여 탁월한 개입니다. 그들은 경찰 및 군용 작업 견으로 뛰어나며 애전과 충성심을 가진 가족 동반자로서도 빛을 바랍니다.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통해 벨기에 셰퍼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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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